인생의 감동을 만나는 시간, 강연 100도씨 욕심 때문에 돈 잃고 건강도 잃을 뻔하였지만 그 욕심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고 행복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늘 주문처럼 제게 했던 말들, 긍정적인 생각들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것을 저는 배우고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어머니는 저와 함께 사셨던 새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두 동생들과 함께 삼형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연 100도씨, 그 뜨거운 감동을 함께 느껴보십시오